아미타불 아미타불을 무량광, 무량수라고 표현하는데 참나자리와 에너지라고 유추해도 좋을까요? 좋죠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참나가 뭐라고요? 참나가? 빛과 생명, 빛과 생명 아미타불 이름이 무량수, 영원한 생명 무량광, 영원한 빛 빛과 생명 부처님이에요, 아미타불이 그래서 예수님하고 아미타불은 저는 하나로 보인다는 거예요 두 분의 특징이 뭐예요? 나는 기리오, 진리오, 생명이다 하는 부처님이고 나는 기리오, 진리오, 생명이다 하는 성자신 거예요 그게 저 안으로 뭐예요? 안으로? 뭐 때문에 그래요? 그 애고가 대단하긴 하지만 뭐 때문에요? 근원적으로 원래 우리 불성이 빛과 생명이라서 원래 예수님 안에서 임하신, 임재하신 성령님이 빛과 생명이라서 예수님도 빛과 생명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쵸? 영, 성령이 그러니까 혼과 육에 담긴 성령이 그러니까 혼과 육이 온전하게 그 성령을 발현했을 때 빛과 생명 부처님이 된 거죠 빛과 생명의 성자, 메시아가 된 거죠 이것만 알면 우리가 우리가 지금 여러분 몰라 괜찮아서 참나 만나는 게 엄청난 사건이에요 빛과 생명과 접속한 겁니다 영원한 무량광, 무량수와 접속한 거예요 무량수, 무량광광 접속해서 살아가시면 여러분도 아미타불이 되는 거고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과 접속해 살아가신 분들은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호흡 안 하셨더라도 참나가 영생의 뿌리라는 거 아셔야 돼요 호흡이라는 거는 이 참나가 영생을 내 육신 차원에서도 온전히 구현하게 돕는 것뿐이에요 호흡은 우리 몰입과 직관 분석 실천이 진리가 드러나는 걸 돕듯이 여러분 참나랑 접속했더라도 직관과 분석 실천이 필요하잖아요 진리를 드러내려면 여러분 또 마찬가지로 영원한 생명과 몰입을 통해 접속하셨더라도 호흡이 필요한 거예요 그 생명력이 온전히 육체에서 드러나게 하려면 그래서 호흡을 강조 드리는 겁니다